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쉬니까 용칼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벌거벗고 칼춤추는 검찰 벌거벗고 칼춤추는 검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직설적인가요 노골적인가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인데 어떡합니까 불편한 진실이라도 할 말은 해야죠 지금 검찰이 하는 직권리를 보면 검찰 역사의 기나물 망동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법화된다면 검찰의 난을 진압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이 어떻게든 또 공수처를 검찰 휘하에 두려고 애를 쓸 것이죠 대표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장악됐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자기들의 영역 수사의 칼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든다 이런 분노 때문에 지금 현 정권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사안을 갖고 마치 큰 범죄인 양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윗선까지 파고들려고 하는 검찰 이러다가는 뭐 나중에 대통령 가족까지 털겠어요 지금 검찰이 그거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장용진 기자는 아예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잠시 후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친구 문종혁 군이 왔어요 문종혁 군의 일생은 드라마로 만들었다 물론 드라마를 만들 때는 윤색을 해야죠 있는 그대로 냈다간 우리 문종혁 군은 매장이 될 겁니다 매장이 될 거예요 조금 미화를 좀 해야 됩니다 조미료를 좀 쳐야 돼요 자 우리 연말에 연말 가기 전에 박지희가 나오기로 했어요 박지희가 사회보고 문종혁 군도 나오고 개코도 나오고 오동도 나오고 그렇죠 다들 나와가지고 아주 즐거운 김용민의 친구들 옛 추억을 한번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박지희가 말이죠 저희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 제 친구들 음랑 친구들 음란이 아니라 음랑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제 아버지 교회에 같이 다녔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박지희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또 한번 펼쳐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써니님 개검 때문에 혈압 터지겠다고 하셨는데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검찰에게 아주 훌륭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은 뭐 겉으로는 공수처를 받겠다 우리 뭐 그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러는데 지금 보세요 공수처를 추진하는 모든 주체가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지금 공수처 저지라는 선물을 주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수사를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 설치가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복수라는 점 여러분들 그걸 전제해두고 이 방송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보실까요 자 4PR입니다 4PR 네 우리 저 평화나무가 이번에 12월 14일에 후원 행사하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내년도 탁상용 캘린더와 수첩 볼펜 그리고 가방도 드리기로 했나 이거 저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저 평화나무가 내년에 전국 단위의 목사들 설교 기도 광고 장노들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 14일 12월 14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저기 서울 수유동에 있습니다 이 한신대학교가 오산에 있어서 오산까지 와야 되느냐 아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 수유동에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김용민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주최하는 후원 행사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성의 있게 내년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 어디다 맡깁니다 어디다 맡깁니다 바로 네피알 네피알에 맡깁니다 이야 저희가 지금까지 평화나무가 또 벙커원 유예가 이런저런 오픈 행사 감사 행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네피알 사은품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최고예요 최고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은 행사를 했었는데 왜 네피알을 그동안 몰랐었나 생각하면서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자 이제 네피알 네피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네피알 가서 아무거나 고르셔가지고 아무거나 고르면 안되겠군요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그 울품으로 해가지고 사은품 혹은 사은품뿐입니까 예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 이럴 때 네피알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편 판총물 회사 네피알입니다 여기 저 수익금 나면은 또 민주 진보적 운동을 하시는 분들 뭐 세월호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도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피알이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네피알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송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피알에서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네피알이 정성껏 만든 탁상 캘린더를 배송비까지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200분 한정이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김진표 국무총리 낙점은 확실한 겁니까? 순진님 말씀하셨는데 75%는 김진표 총리 가능성이 커졌어요 김진표 국무총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마 청와대 몇몇 분들한테 굉장히 신임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표 국무총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살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 추미애 장관이 거의 120%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진표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최종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레볼루션 스카이랑님 말씀하셨는데 후원 계좌 화면에 띄우고 방송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반스하고 똑같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후원 계좌를 여기 유튜브 아무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다 올리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기부금품을 받는 셈이 되는 건데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천만 원 넘어가면 이거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불특정 대상으로 헌금을 거둔 반스를 고발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후원 계좌를 저희 행사에 오신 분들이나 혹은 또 저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또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또 나눠드리는 유인물에 적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관청에다 신청을 했고요 또 신청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이 오케이가 되면 후원 계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후원 회원 가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진표 총리가 지금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게시판 반응이 뜨겁네요 일단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이게 총화대에서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낙연 총리가 총선 이후로까지 쭉 가셔도 좋지 않겠는가 도리어 더 현 정부 심판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편집하시는 분들 잘 편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명수사 청와대가 지시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 의혹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자 하명수사 의혹 사건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명민이가 이동영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동영 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하명수사입니다 수사는요 수사기관이 범죄단서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서 범죄단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때 추가 수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결국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 넘기는 이런 프로세스여야 합니다 근데 청와대가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는데 조져 해서 하명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게 불법입니다 또 민주공화국의 또한 법치주의에 반하는 폭거죠 자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좀 허술해요 여러 가지로 허술합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서 울산시장 첩보 문건을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었죠 백원호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보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으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울산시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국을 털 필요가 있어 정경심 갖고는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딴 건으로 털어야 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황운하 건이 좀 수상스럽거든 황운하 건이 좀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을 죽이는 자원에서 황운하를 끌어들였죠 또 게다가도 황운하 같은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독립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1타 쌍피인 셈이죠 1타 쌍피 이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런 말을 하니까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반박을 해요 야 니네들이 정당이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울산지검은 지난 3월에서 4월 경찰에서 진행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뒤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경찰관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대부분 이에 불응했다 경찰의 소환 불응 등으로 수사가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온 뒤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김 전 시장이라면 김기현 전 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경찰은 검찰이 경찰의 소환 불응 등을 이유로 든 것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입장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자료 요청 협조 다 했고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다가 최근에 조국을 더 털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황우나 그리고 백원우 조국 또 그 상부로 이어지는 수사를 제기한 것이다 이게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동안 수사를 차곡차곡 해왔고 경찰들이 또 게다가 소환에 불응을 해가지고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난해부터 우리가 자료 요청 협조 다 했고 여러 가지로 협력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총선에 개입을 하는 양상이 됐는데 오늘 박시영 대표 박시영 대표 민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와 함께하는 방송 오늘 저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 있어요 오실 거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나오느냐 오늘 누가 나오느냐 바로 김남국 변호사가 나옵니다 김남국 변호사 여러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오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셔서 총선 정국 지금 내년 총선의 구도가 아주 재밌게 됐어요 내년 총선 구도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 검찰이 돼버린 양상 리수재님 오늘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터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오늘 김남국 변호사 나오세요 박시영 대표와 함께 오늘 상세하게 나눌 대화는 상세하게 나눌 대화는 바로 검찰의 이 같은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 그 실체와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명 수사가 바로 지금 이런 논란이 제기된 양상이고요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격앙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와서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맡았던 황운하 대전지청장 대전경찰청장 대전청장 관련 사건을 1년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배치한 것도 속이 뻔한 의도라는 반응을 지금 사고 있어요 황운하 청장은 경찰 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각을 세워온 상징적인 인물인데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황운하 청장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건 너무 속이 보이는 표적수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다른 여권 인사는 권력의 하명에 약한 그런 경찰이란 점을 부각해서 수사권 조정 여론에 물타기를 하고 공수처를 추진해온 조국 전 장관의 정당성 자체를 허물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전형적인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는데 특히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데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참 전 사건을 다시 뒤지는 이유와 관련해서 잔여 표창장 의혹 등 조국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이 지지부진하니까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전형적인 별건 수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계속해서 언론에 유출하고 있는데 유감을 비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검찰은 아니라고 하죠 우리는 피의 사실 공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뻔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답답하네요 한겨레기사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한겨레 왜 이걸 조국 터는 것 정도로만 국한을 시켜봅니까 아니 지금 조국만 터는 게 아니잖아요 조국 털고 백원을 털고 청와대 전체를 털고 그리고 국회의원 비위를 다 수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 공수처 찬성하면 너희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 개혁 이 방안을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수사 단계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검찰에게 내규를 요구했던 내규 준수를 요구했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털고 있고 가장 큰 스피커로서 검찰개혁의 거의 선봉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털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공수처 설치 저지에 나선 황교안, 나경원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있고 이러면 맥을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공수처,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검찰의 꼼수이고 그리고 무리수라는 것을 모릅니까? 논조를 펴려면 검찰의 욕망이나 그들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세요 아, 이게 뭐 이렇게 대놓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데 청와대를 털고 있는데 이걸 참아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 김용민이가 막 격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한동훈 반부패부장 또 한 명 박찬호죠 예, 박찬호 제가 뭐 다 바꾸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반부패부장 예전에는 중수부장 자리였는데요 한동훈 차장과 그리고 그리고 박찬호가 공안부장이군요 공안부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하고 공안부장 박찬호 이 두 사람만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딱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정도만 정리하면 정리하면 이런 검찰의 아주 진짜 전대비문의 아주 그냥 뭐 뭐 깡패가 된 그런 수사 검찰이 깡패가 된 수사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가 밟힐 거예요 여러분 명백한 비위나 비위 같은 것들은 봐주자 눈 감아주자 우리 편입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내년 2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 때 정리하면 됩니다 그 인사권을 지금 청와대 법무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사권 예산권입니다 예산권은 그렇다 지더라도 인사권 인사권을 정리하면 됩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뭐 지금 당장 하게 되면은 뭐 검찰을 탄압하는 걸로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정기인사 때 바꾸면 됩니다 정기인사로 바꿨다 보면 되죠 윤석열을 날려야 한다 박상철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임명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또 책임은 사실 신뢰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인사였나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 검찰 정기인사가 그렇죠 2월이 이제 법원이고 자 정기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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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검찰 정기인사가 2월 맞네 2월 맞아 2월에요 2월 12월이 아니라 2월에 합니다 1월 말일쯤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12월이 법원이었나 아 내가 참 죄송합니다 2월입니다 2월 그래요 관련해서 여러분 검찰이 지금 얼마나 웃기는 집단인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건은 아닌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지금 재판에 넘어갔어요 적폐를 정리한다면서 사직서를 강요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표를 강제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송인권 부장판사 송인권 부장판사가요 잠깐만 송인권 언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송인권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 지금 재판하고 있는 분인가요 그러네요 그러네 또 형사합이 25분이면 이분 맞네 이분이 그분이네 이분 아주 검찰 킬러예요 어제가 아니라 그제 있었던 재판에서 환경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 지시 지난 정부 때 임명됐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감사 지시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 임원에 대한 일괄 사직서 제출 종용 등 김은경 장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때는 비일비재 했잖아요 노골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사설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 양심적으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설을 실었어요 나 그 사설을 보고 아 정부 바뀌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 일이구나 잘못된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김은경 장관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김은경이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벌고 가요 조선일보 하나의 일관된 논리를 펴면 안 되겠니 그래도 니네 신문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야 검찰의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난 뒤 재판부는 검찰이 주위적 사실에 적시한 내용 중 주위적 사실이란 게 뭐냐면요 참 어렵습니다 법률 용어가 주된 검찰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고 범죄 혐의의 핵심인 아마 주인주자일 거예요 위는 아마 위상 혹은 위계 뭐 1위 2위 할 때 그 위가 아닐까 싶은데 주위적 사실에 적시한 내용 중 형법상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형법상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김은경 장관이 그만두게 하면서 강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이 가져온 논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지난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이 이런 장관의 어떤 그만두라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안 그만두면 김은경 장관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목에다 대고 와 그만둘 거야 안 그만둘 거야 이랬다면 이 강요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형법 12조를 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뭐야 이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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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편집 좀 해주세요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단문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그런 협박 이게 바로 강요죄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 협박이 없는 강요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안 그만둬? 막 그러면서 총을 막혀놓으면서 그만둬 안 그만둬? 야 니 배에 이 총알이 뚫고 가면 니가 살 거 아니야 죽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면 이러면 형법상 강요죄가 해당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그만둬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조선일보 논리대로 그거에 압박을 받고 그만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었어서 그리고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자체가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 사퇴 장관 사퇴 이거 요구하면 다 강요죄인가? 이에 대해서 검찰이 말이죠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것도 결국 이제 무리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느낌의 프레드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에 보면 아주 골다립니다 골다려요 검찰이 죄라고 하면 다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받아봐야 그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런저런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주워다가 그냥 보도하는 이따위 언론들 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이게 에이 화딱지가 납니다 네 최경령 KBS 기자의 말을 8월부터 이 난리였으면 아니 임명 전부터 윤석열 씨가 마치 자신이 주권자인 것처럼 안된다 했으면 이 정도 기간에 그 정도 인력 투입에 그 정도 압수수색하면서 그 정도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 최소한 순서대로는 결과가 검찰 말대로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표창장은 그래서 사모펀드를 그래서 정경심은 그래서 조국은 그런데 다시 유재수라고 이것도 잘 안 풀리면 이제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수사기법이 그래요 어? 어디 땅을 파 우물이 안 나와 그럼 바로 옆에 또 파 우물이 안 나와 또 바로 옆에 파 그래서 완전히 그 집안을 무너뜨리는 수사가 바로 한동훈식 수사라고 정평이 나 있다고 말이야 보니까 네 탐사보도 탐사보도 초짜들도 그래 어? 아이템 자신 없으면 넓고 얇게 이것저것 다 낙엽만 들춰보고 다니지 자신 있으면 낙엽 걷어내고 하나만 파 하나만 정경심 교수 기술은 제대로 한 거니 하나만 타라 여기 밑줄을 붙겠습니다 네 최경영 기자 탐사보도의 또 권위자이면서 또 나름대로 공부도 했어요 이런 분야에서 방귀이 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최경영 기자 같은 경우에 네 뉴스통신진흥회라고 있습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시죠 mbc의 대주주 연합뉴스의 대주주가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신 전 경향신문 직선 초대편집국장 강기석 강기석 선생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어른의 말씀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강기석 선배님 네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검찰이 또 다른 기획수사를 시작했다 언제나 와 마찬가지로 검찰 출입기자들의 북과 꾀행관이 나팔소리를 앞세우고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정공직자에 대해서 감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민정수석실 내부의 판단 문제고 민정수석실이 입수한 부패비리협첩보를 관련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건 역시 민정수석실의 당연한 역할 아닌가 백원우가 백원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 경찰청에 이런 비리첩보가 들어왔으니 보시라 하고 건넨 거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근데 보니까 청와대 인사가 그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경찰에다가 어? 부패비리자료를 넘겼다 이거를 이상한 관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첩이란 말 또 민정수석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어? 청와대가 이거 수사하라고 지시했네? 무식과 무지의 기대서 지금 계속해서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나쁜 언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 수사해서는 안 되는 사건 수사 안 해도 되는 사건을 제멋대로 수사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검찰이다 수사해야 할 사건을 제멋대로 덮는 것도 검찰이다 수사뿐 아니라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멋대로 결정하는 것도 검찰이다 지금 당장에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는 인력을 투입해서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고 기무사의 계엄 음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최소한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 판결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범죄자로 낙인 찍으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그만큼 보도해 줍니까 또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고 비난합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러나 대다수 검찰에 의해서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재판장 끌려다니면서 검찰청 끌려다니면서 개고생한 분들 나중에 무죄 확정 판결 받으면 유죄의 낙인을 깨끗이 씻은 분이 몇이나 있던가요 검찰이 내리친 낙인을 깨끗하게 지은 분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운털 박히면 정말 끝까지 가가지고 죽여 없애죠 난 그래서 유시민 김호준 이런 사람들 참 큰일 났어요 저렇게 검찰한테 개겨가지고 뒷감당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아마 전방위로 털었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김용민이야 별 볼일 없으니까 별 걱정 안 합니다만 김용민이도 샘플 케이스로 제대로 본보기로 죽여보겠다 검찰이 마음먹으면 이동형이는 바로 무릎을 꿇는다고 하대요 검찰한테 김호준 유시민이 참 걱정입니다 아 정말 걱정입니다 강기석 이사장의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이 만약 수사권력 남용을 뿌리뽑고자 한다면 검찰 자신을 수사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 일인가 답은 명확한데도 무소불위의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므로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고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도 털 수 있다 검사들의 비위도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낸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 이것만으로도 검찰에게 엄청난 엄청난 복수가 될 것입니다 단지 법 하나 만든 것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여러분 평생 슈퍼갑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막 비판하고 그래봐요 피곤하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던 기업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국회의원을 협박하고 있으니 공수처법 통과할 수 있을지 하얀시계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와 참 너무 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진짜 국회의원이 협박당해서 공수처법이 무산된다 여러분 시발 시발 이럴 땐 혁명이 나야지 이러면 진짜 혁명이 나야지 이 나라는 검찰이 왕임이 확인이 되는 거 민주당 안에서 공수처 반대하는 그렇게 해서 반대표를 던진 씹새끼들이 있다면 이 새끼들 진짜 완전히 시민의 힘으로 다시 정치 못하게 해야지 자유한국당이야 뭐 그렇다 치고 공수처법 무산되면 국회 해산 할 것 같은데 지들 손으로 무슨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설정되는 자기들 선거에 유리하면 북미 대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놈들 아닙니까 이런 놈들한테 무슨 희망을 걸어요 감사합니다